안녕하세요. 이번 동물꽃필무겸에서 필구하고 맡았던 김강원입니다. 시상자로는 많이 시상식에 참여를 했었잖아요. 그런데 오늘은 수상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. 기분이 어때요? 지금 많이 떨리고 시상망은 많이 왔는데 후보에 올라서 온 건 처음이라서 떨리고 좋은 것 같아요. 단도직입적으로 청소년연기상 후보입니다. 향 탈 것 같아요. 아니요. 왜요? 오늘 냉활약을 했는데 뭘 하네. 잘한 친구들이 더 많아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다. 장석한범만으로도 고맙니다. 우리 동백꽃필무렴 배우분들 오늘 함께 많은 분들 만났을텐데 이 자리를 이야기해주시죠. 함께하는 배우분들께. 배우분들한테? 오늘 직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필구 강웅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인사 겸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필구 많이 사랑해주셔서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으로.